작업해야되나? 연량이 좀 떨어지는데 시간도 야 그냥 가 아이 설마 여기 실패하겠어? 이런거 집어가자 작업 안해도 되는거 가는길에 있는거 요렇게 가서 갑시다 오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는 깨야겠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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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올라갈 수 있나 일로? 될거 같기도 하고 네 고생해야죠 고생하는 게임이었어 뭐 일로 갈 수 있어 오케오케오케 네 루니님 다음에 오세요 좋은맘되세요 시간이 두시간 두시간 남았어 아우 노을이 좀 약간 색깔이 멋있네 나 좀 뛰어내려왔네 아까 게시판에 자랑글 올렸습니다 어 봐야겠다 이따 방송 끝나가면 볼게요 고맙습니다 200일 자랑글이겠지? 내가 빨리 잘해서 짓밟아줘야지 보란듯이 2만일정도 살아야지 내가 역시 생존 게임은 고생길입니다 그 디스워드 할때는 처음에 고생했지 디스워드 그래바죠 나중 내면 그냥 죽을거 같아도 살 수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흐느적거리면서 했지만 아 근데 이 게임이 좀 게이지가 많다보니까 야 몸 열고있어 큰일났어 빨리 가야돼 좀만 빨리 아 좀만 빨리 가자 이게 고생이냐 이게 비행기 한번 잘 붙었다가 그럼 올라가서 불 켜고 물 만들어서 물 먹고 복숭아 데펴서 먹고 딱 자면 되겠네 이제 지쳤다 지쳤어 그러고보면 참 이제 우리 현실세계도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되고 눈이 오겠네 어우 이거 나중에 군인들 쓸려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날까 좋았어 좋았어 일몰 딱 될거 같애 전망대 너무 멀다 좋은데 한번 왔다가 그냥 나가야겠네 여기를 거점으로 삼기엔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 템이 좋은게 맞네요 그래도 그거 바라보고 오는거네 네 그냥 파밍장소네 어 곶갓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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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들어본다 라이터 기름을 넣어서 빨리 붙이자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물 물 물 10분 어어 깨끗한 물 2리터 더러운 물 0리터는 뭐야 빨리빨리빨리 더러운 물이라 식중독 가능성이 있어 더러운 물이라 식중독 가능성이 있어 야 추운거는 괜찮아 추운거는 괜찮아 야 통조 이거 그냥 먹자 황도 최고의 포부집 안주 황도 고 먹고 자 자야지 뭐 아 진짜 저거 목마름이 걱정이네 오염된 물 드시고 약 드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약이 있나 내가? 소독약 없어 출혈치료 상처감염치료 화상치료 식중독은 없는데? 더러운 물 마시라고? 야 씨 저거 이 자자자 호치키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야지 뭐 아무 약이나 먹을 순 없잖아 이거 분해하자 아 내일 일어나서 해 아 뜨거운 물 있습니 아 이 젠장 왜 내가 나물 안 넣었을까 시간 감각이 아직 없어요 잡시다 자면 마지막일 거 같아요 아 그래? 아 그럼 물 마셔 식중독을 감안하고 에이 더러운 물 아 확률싸움이다 일단 목마르면 해소됐어 해소됐어 추운거랑 피곤하면 자면 되구요 안 걸린거야? 오케이 됐어 자자자자 몇시간 걸렸어? 해 뜰라면 일몰까지 하는 시간 다섯시간 한번 자고 일어나 일해주구나 저래주구나 맞어 어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물 먹길 잘했네 오케이 하루 일곱시간 아이구 배고프고 이걸 먹으면 갈등이 증가되는데 반반 반반이야 해 뜰라면 여섯시간 여섯시간이면 저거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일을 어쩐담 되게 애매하다 뭐 먹기도 먹을 것도 없고 육포를 먹자니 아 육포먹고 이걸 한번 더 마셔? 바당에 폭풍설사를 할 수 있대 이거 먹으면 엄청난 폭풍설사 아이 확률싸움이네 이걸 먹고 이걸 마시고 식중독이 안 걸려서 잠을 여섯시간을 더 잘 수 있다면 이건 뭐죠? 어 전투식량 전투식량이지 어우 소리 봐 야무지게 먹고 있어 풀! 기가맥히네 이제 이거 먹고 식중독만 안 나면 에라 모르겠다 하아 어 괜찮은 것 같애 괜찮은 것 같애 별로 안 더러웠어 별로 안 더러운 물이었어 여섯시간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베리 굿 어어 하스스톤 수준으로 확률이 중요하네요 거의 뭐 엑스컴 수준이야 99%도 난 1% 확률로 총도 못 맞췄는데 좀 낮네 아 좋아좋아좋아좋아 반 정도는 괜찮아 이건 못 가져가나? 켜지지도 않고 일단 여길 벗어나자 벗어나자 지금 시간은 일몰 직전인 것 같애요 일몰 직전인 것 같애요 이 물음표가 내가 봤을 땐 직전이 되면 물음표인 것 같애 뭐 황산가? 캐나다에? 캐나다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가? 거의 이건 중국이나 영국 수준인데 엑스컴의 확률은 그냥 아무 숫자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오케이 다른 집으로 갑시다 여긴 이제 끝났어 볼장 다 봤어 무기도 있고 무기도 있지 그냥 어? 이거 하나 있음 한발밖에 없네요 아껴 써야겠네 한발밖에 없네 내려갈 땐 빨리 내려가신다 이게 안개 낀건가봐 날씨가 근데 그래픽이 좀 맘에 든다 막 좋은건 아니지만 최적화 되면서도 약간 마나같은 느낌에 게임의 분위기를 잘 살렸네 아 좋아진거에요 이게? 그래? 괜찮네요 유튜브로 보시면 좀 더 낫겠네요 유튜브는 요거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 뭐 혹시 못보셨거나 보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안개 끼면 아무것도 안보였습니다 어 이거는 약간 원거리만 좀 흐릿뿌릿하네 그정도는 아니네요 이거 그럼 아무것도 안보여으면 어떻게 했을까 방향감각 없어서 리얼할수도 있겠다 그게 까마구 까마구들이 날라다니고 있어요 까마구들이 날라다니고 있어요 저기 뭐 있나? 왜 저기만 나냐? 거기 그 시체에 있어서 그런가? 그런거 같은데 예전에는 밖에 안개 끼면 죽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려웠구나 이게 어젠가 큰 패치가 됐대요 제가 오늘 처음 해봤는데 이건 뭐야? 아 얘를 지금 보관함으로 인식하는건가? 비어있죠 오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 야야야야 뭐야 너 깜짝이야 오우씨 솔라그랜드 쟤가 무빙하네 내놔 임마 이거 내꺼야 어 피 흘려 어 피 내피지고 내피 세상에 상처치료 어 어 다 됐네 다 돼 다 돼 다 돼 어 딱 쏠라그러니까 피하네 방향을 바꾸네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모기 마름 아 이 더러움으로 이제 약간 위험해 좀만 참어 어디 있었지 늑대? 도망갔나? 총알 장전 어 되있을거면요 어 아까 했어 했어 내려올때 했어 어 돼있어 들어가 있어요 어 돼있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칼이 없나? 왜 아더웨폰이 없다고 그러지? 칼 있는데 칼로 장비할까? 아 칼은 장비가 안되네 뭐야 저 칼로 못사우나? 비현실적이야 아 그냥 쏠걸 그랬나? 그때 안맞았겠지? 어 근데 금방 추워질거 같애 어 춥네 벌써 일출까지 일몰까지 13시까지 길에서 한번 불 비춰야겠는데 어 이건 사슴이다 노루 불을 피고할까? 아 이쪽엔 길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살펴서 갈게요 불부터 피고하자 불부터 아 불쏘시개 없대 네 에너지가 좀 났습니다 지금 공격받아서 그런가봐 불쏘시개가 이렇게 나는 잘 안나오냐 입간판인데 좌우측이 길입니다 아 그럼 다시 돌아가는 길이 맞겠구나 오케이 아 추운데 도끼는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 장착은 안되네 장착이 없어요 손 도끼 여기 불쏘시개가 있나? 향나무 장작이랑 이런게 불쏘시개가 되나? 이건 장작이고 이게 불쏘시개인가? 불쏘시개 뗄 값으로 유용합니다 오케이 아 칼이랑 도끼는 자동사양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냥 그냥 때릴때 이게 그걸로 인식이 되나보다 저기가서 불 피우고 저 사슴줌 저거하자 분해하자 죽는각이라고? 추워서 그런가? 안되는데 꼴랑 꼴랑 이틀각 이틀도 못산거 같습니다 불 피울데가 없나? 불 불 안피네 이거 어 여깄다 펴 펴 펴 여기다가도 목재를 더 넣을 수 있나? 어 워터 워터 필요하지 침낭 깔고 두시간정도 주무세요 이게 얼마나 가나요? 이.. 모닥불이 두시간정도 가나? 저 사슴 있어서 사슴 고기도 해체해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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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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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목재 더 넣을 수 있나? 어 있어 있어 지속시간 1시간 20분 2시간 24분 맞춰놓고 이거 요리? 요리요리 목마름 게이지가 지금 어 목 필요해 필요해 해야돼 나는 허브차 골라 먹자 깨끗한 물이 있어야됩니다 거지같은 물이 있어야되네 꺼지는거 아니야 불? 어 무겁대 잠깐만 불좀 더 넣고 1시간 20분 깨끗한 물이 없어? 0.5 있잖아 뭐야 이거 아 이걸 해야되는구나 또 0.5에 5분 1.5 아 또 데펴야되는구나 이게 눈만 녹여서 될게 아니구나 오케이 굿 좀 증류하는건가봐 더러운 물을 허브차 무거워 허브차 허브차 아이구 맛있겠다 한잔해 아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전투식량 이거 먹어버거 어우 왜이렇게 목넘기는 소리가 힘겨워보이지? 목이 마름 그냥 물 마시고 잡시다 자야될거 같애 좋아좋아 좋아좋아 괜찮아괜찮아 나쁘지않아요 육포는 아끼고 자는건 괜찮을거 같은데? 피로도가 그냥 뭐 중간 이상이니까 일몰까진 9시간 배고픈거만 좀 해결하면 될거 같네요 아까 사슴이 있었는데 여깄다 해체하자 고기 만세 가죽 하나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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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곱창인가? 아 에너지 때문에 저 에너지를 내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불 어디갔어 헝그리가 쉽고 그냥 체력은 안뜨네요 이번엔 또 요리할 수 있나? 와우 이거 왜 두개나 되네? 샘용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내장은 옷만들때 황말 활만들때 토끼덧만들때 사용됩니다 토끼덧도 내장이 들어가는구나 무슨 약간 뭐라그래야지 뭐 뭐야 덫같은거네 구운 노르고기 배고픔이 해소되고 갈증이 증가된데 이거 먹어도 되나? 요리 요리가 이게 다가 아닐텐데 혹시 뭐 이걸로 스테이크 만들고 이런거 안되나? 아 토끼 출몰지역에다가 덫을 깔 수 있군요 이게 왜 식중독 가능성이 있지? 상관없겠지? 지금 그리고 무게가 약간 오바되서 좀 먹어야돼 목마름 더러운 물을 다 증류해버리자 증류 다 하고가죠 1시간 15분 다 할 수 있겠네 0.5리터니까 잠깐 0.5리터에 5분 그럼 이건 25분 아니야? 5개니까? 가능하겠네 아 샌거만 아닌데? 오케이 노르고기도 아예 구워가야겠다 47분 물은 됐고 이제 얘네들은 식을테니까 냅두고 이거 구워가자 20분 딱 됐네 근데 시간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인가? 이것도 제가 가야되는거 아니야? 위로? 어 상태는 괜찮아요 6시간 남았네요 쾌적한 생명 가자 안녕 좋아좋아 살아남았어 보글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죽을거라는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저쪽이 우리가 아까 전망대였고 이쪽에서 왔는데 스타트 지점이 저쪽에서 시작했단 말이지 님들님 길 잃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 인정 입간판 보면서 좌측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아까전에 우리 오 이게 뭐야 이거 또 아까 늑대가 먹었나? 이거 대박인데 시간이 10분 잘린 기부 기중에는 영지버섯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영지버섯 40분이라 걸려? 좀 넘 긴데? 고기를 좀 줄일까? 고기 있잖아 우리 내장 챙기자 곱창 만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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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지 않냐고? 무거워 무거워 사실 무거워 욕심이었어 그런거 생각도 안났습니다 돌아가 돌아가 우리 그 그 집 3동 있던데 아파트 단지로 갑시다 가장 화려했던 곳 주택단지죠 거기는 나중에 와서 뭐 캐든지 뭐 어차피 파밍 나가면 되니까 무거워도 뛸순 있네 고정도는 그 까마귀소리가 상당히 거슬리는데 불쏘시게 할 불쏘시게 할.. 어 이거 뭐지? 불쏘시게 할만한건 모르겠어 가다 봐 뭐야 아이씨 저거라도 챙겨 저걸 태우면 되잖아 가면서 봅시다 불쏘시게 할만한거 늑대 나오면 안되는데 네 네 천천히 오세요 네 그 까마귀소리는 아까 우리가 파밍한 시체가 있어서 났나봐요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깐팔 앞에 416142725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됐어 됐어 지금 괜찮아 아니 아니 안깃잖아 빨리 가야돼 그렇게 괜찮지 않네 생각보다 깃털은 항상 챙기세요 화살 만들 때 필요합니다 오케이 굿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근데 앞에 노루가 지나갑니다 근데 탄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중에 늑대 나올 때 잡을라고 내가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죽어 매니저가 제일 부정적이야 나의 죽음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애 어디지? 여기였는데? 저 다음이었나? 장작은 있는데 불쏘시기가 없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 5일동안 말리면 재료가 됩니다 아 이거 있다 땔감 있어 됐어 불이 있어요 아 저기있다 안죽어 안죽어 여기서 이따가 내일은 절로 가봐야겠다 오늘 하루 밤을 딱 보내고 저쪽으로 간다 추운 것 같다고? 에 추워 추워 저렇게 이모티콘이랑 잔인한 말을 하다니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문제는 여기는 난로가 없긴 하지 일몰까지 5시간 5시간이면 좀 자긴 아깝다 파밍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추운거는 여기 스토브가 있으니까 스토브로 하면 되는데 어 이건 뭐지? 열매 차를 끓여먹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통제 효과가 있어요 챙겨 들장미 소녀 캔디네 여기 시체가 있는데 난 살아야겠다 목도 마르고 불을 좀 붙여봐 5시간이 아까우니까 7분 7분 18분 1시간 향나무 많네 30분 이걸 향나무가 많아? 이거 하나 태우자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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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해야돼 여기다가 우리가 굶지마에서 했던 짓이랑 똑같네 팥에다가 요리하는거랑 똑같은거야 근데 그게 모닥불이랑 합쳐져있어 됐다 됐다 어 굿 굿 물있잖아 걸어보니까 잠 이거 해놓고 엉덩이좀 따뜻하게 하고 있죠 목이 마른 배가 고픈 배가 고픈거는 우리가 또 고기가있지 꿀만 있었으면 꿀앰을 만드는건데 얼마 안차네 생각보다 이건 요리합시다 노르고기 하나 더있지 요리 아 이거 꺼지는거 아니야? 불 불 어 소리봐 고기 굽는 소리 연령 좀만 더 넣자 시간이 네시간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면은 고기 하나 먹고 아 고기 파밍을 더 해야겠네 물 한잔 마시고 철거쳐 3리터를 다 마시나? 어 적당히 마시는구나 한 1리터정도 자면 되겠네 4시간정도 남았으니까 파밍좀 하다가 알았어 나 이제 시스템을 좀 알거 같애 허브티 한잔 허브티 한잔 하자 여유있게 음 허브티 한잔 해 어 맞아 커피랑 허브차 이런건 내가 봤을때 베이스캠프를 딱 정하면 거기서 그냥 두고 다녀도 될거 같애 무거운것들 장작 이런거 있잖아 정말 필요한만큼만 딱 빼고 아니래 다른사람 없대요 안집어갈거래 어 좋아좋아 3시간 조금만 파밍하고 돌아갑시다 좀 풀렸으니까 그루터기 같은데 영지버섯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음 죽을때 죽더라도 그래 허브차 한장정도는 괜찮잖아 그정도 여유는 할 수 있잖아 영지버섯은 안보이는데? 아 까마귀소리 날 죽이러오나? 아냐 아직 안죽어 아 거 되게 죽는거 좋아하시네 되게 잔인한 사람이었네 늑대 안오나? 총으로 쏴버리게 떼까미 지금 우리가 아마 그게 없지? 이게 불쏘시개가 안되네요 불쏘시개가 지금 할게 없네 이거 나온다 어 나무 나무하는소리가 오케이 이틀 도전과제 나무하는소리가 얼음 깨지는소리라서 좀 무서워네 2시간 춥다 왜이렇게 추워하냐 얘는 뭐만 했다하면 추워하는거야 아 잡고싶다 어 저기 아 저기도 참 시체가 있지 그래서 그렇구나 자자 자야겠다 이런 나뭇가지는 쉬운거였어 이건 뭐죠? 나뭇가지 자구라면 해결될거 같애 저 위에도 뭐가 있는 내가 저기서 내려왔던가 저기서 내려왔군요 우리가 이 게임이 스타트가 매번 달라진데요 할 때마다 고게 약간 포인트 같애 맵을 알아놓으면은 굉장히 편하겠지 뭐 배고프고 목마르면 괜찮고 피곤함과 잠이 있어 일몰까지 두시간 여섯시간을 자보자 일곱시간을 자보자 역시 생존은 잠이지 이 집 따뜻한가 모르겠네 두시간 일곱시간 신기록입니다 목이 좀 마르다 일출까진 여섯시간 간단하게 하나 먹고 물 한잔 들이키고 자 이건 좀 69%? 먹을게 이거밖에 없네 라인지 고기가 우리 아까 고기를 먹었구나 물 한잔 마시고 자자 먹으면 내일 마시고